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 영입 위원을 인선했습니다. 시대전환 소속이었던 조정훈 의원과 의사인 박은식, 호남 대한년대 공동대표, 장애인 보디빌더 김나윤 씨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인재 국민 추천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 홈페이지, 우편, 팩스 등을 통해 받은 추천 인사는 검증 과정을 거쳐 영입 인재로 확정됩니다.